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쪼멀리 있는 매도를 하고 지금 데스마운틴에 와있고요 여기 지금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족장님한테 미션을 받아와야 돼요 요쪽 집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아닌가? 자 족장님 집이 어딜까요? 어디지? 어 여기 계신다 쾌를 안받으면 꼬맹이가 나타나서 허리가 아프시죠? 그쵸 윤돌 겁쟁이 윤돌 허리가 안좋으십니다 일단 북쪽 폐강으로 바로 갈게요 북쪽 폐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뭐 이게 머네요 자 여기는 옥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먹어줘야됩니다 자 우측 보이는 요쪽 자 우측 보이는 요쪽 풍선이랑 다 타겠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목쪽 폐강이고 여기는 매우 덥기 때문에 풀세트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예전에 잠깐 왔을 때도 풀세트로 세팅하고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원래 요 앞에도 막혀있었는데 전에 왔을 때 뚫어놔서 바로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바이크래셔로 조금 얻어주고 어 대포가 또 어디있더라 이쪽인 것 같네요 어 짧네 왜 짧지 링크는 이렇게 무거워보이는 목장을 하고 스테미너가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드는 거 보면 약화된 게 맞나 자 이쪽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요새 박살내주고 어 됐다 요새는 전에도 한번 푸시긴 했는데 어떻게 재건을 했네요 신기해라 어 뭐야 어 불의 화살 윤도를 구하러 가야됩니다 이쪽도 가야되죠 여기도 화살인 것 같고 그냥 바로 한번 쏴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도 전에 아마 뚫어놔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요새랑 뭐 그런 건 다시 구축됐는데 저런 건 초기화가 안 됐네요 자 자 입구 열려있나요? 막혀있죠? 너무 빨리 사나 너무 빨리 사나봐요 너무 빨리 사나봐요 너무 빨리 사나봐요 들어간 거 맞겠지 어 열렸습니다 안에 윤돌이 보이죠? 다루니아의 방패였나? 뭔가 최고의 방어스킬이 있는데 겁이 많아요 자 일단 말걸기 전에 이벤트가 되네요 귀엽게 생겼죠? 자 일단 요 둘 그레셔와우 님이 있어서 돌이랑 철의 뭔데 지금 차고 있는 건 뭐죠? 바위 그레셔와우 하나 버리고 어? 바위가 더 센 거 같아요?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대화를 하면 집으로 돌아가겠죠 저렇게 굴러갈 수 있는 자신감 이미 있는데 왜 여기 있었던 거지? 암튼 요 마을로 돌아갈게요 가는 것보다 워프가 더 빠를테니 일단 워프 반장이 약을 먹고도 허리가 안좋으셔서 반장님 대신 링크가 가게 되죠 자 반장님에게 가볼까요 요쪽 집인 것 같은데 아니네 여깄다 여기 있다 방염물요? 자 추억을 또 회상하겠네요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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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여깄다 ゴロンの英傑としてこのダルケル様にも意地があるからな。 神獣の訓練で他の三人に遅れをとるわけにはいかねえ。 俺はよ、ここから見る景色が好きなんだ。 見ろよ、あの美しい、ゴツゴツしたうまそうな岩の尾根。 薬剤ガノンってやらがどんな奴かは知らねえけどよ。 俺は必ずこの景色を守ってみせるぜ。 なあ、相棒! そういや、おめえを姫さんお付きの騎士に選んだのはハイラル王だったな。 直々の使命じゃねえか。頑張んな。 まあ、あの姫さんは知りと気合い入りすぎっつうか。 余裕がねえつうか。特におめえには。 何だ? うん。 うん。危なかったな。 うん。危なかったな。 でも、何だ?ここ数十年、 傷重ねてる前月は静かだったのによ。 うん。 なんか。 うん。 遅れさせきが起こるほど、山が荒ぶるってことは。 うん。 うん。 うっ。 うん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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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루니아의 후손 허리가 놓지셨습니다. 자, 그냥 워프할게요. 다 찍어놔가지고 이건 좋네요. 고이치 아픈 몬스터 와의 전투와 가디언 박살내기 이벤트가 남아있긴 한데 이쯤에서 올라갈까요? 윤돌이 또 다스켓에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텐데 아마 블랙이었던 것 같아요. 블랙 여기서는 폭탄 화살 아이고 쓰면은 응? 뭐야? 이벤트였어? 폭탄 화살 쓰면은 폭발하기 때문에 꺼내면 안 됩니다. 아이고 이렇게 빙빙 돌아와 이렇게 빙빙 돌아와 차감봉을 들고 있었네요. 자 자 한 마리 또 어딨죠? 차이로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바이 왜 자 물이 불린 아이템 먹고 아까 버리고 온 차감봉이나 주사보죠 이거 스태미나 다 썼네 힘 조절은 링크가 않아요 폭탄이 하지 폭파 다리에 얼굴처럼 생겼는데 이제 못 보겠네요 헤롱헤롱헤롱 일단 무기를 좀 바꿀게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뭐 다 대건밖에 없지 제가 막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라 오이딘달이 통과해서 드디어 화산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벤트가 나오겠네요 루다니아 이름 어렵죠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미니 가디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이 이 가담보다는 편할 거예요 휘파람으로 킬이 어디지 이쪽인가요 너무 빨리 가면 윤돌이 안 오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면 윤돌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까진 와도 되겠네요 여기까진 와도 되겠네요 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화살 폭탄 터질 것 같고 잔뜩 있는 얼음 쓰죠 일단 윤돌 멈춰놓고 윤돌 멈춰놓고 36에 데미지를 해가진 리절보호로 지금 겨냥 중이고요 아이고 망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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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나은가 어떻게든 죽여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 걸렸다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이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자보호도 금방 벌어지네 생각보다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는데요 여긴 뭐 걸려도 초반 입구로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죠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요 쓸만한 게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이번에도 강아리 절보호 아 자유로 미치겠어요 지금 위를 맞춰야 되나 왜 옆으로 안가 아 됐다 여기가 크리티컬인가 왜 론이 좀더 왼쪽인데 왜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아까워 죽겠네 아 부서졌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도 없네 자 첫 번째 대포 도착했습니다 미리 세팅해 놓으면 윤돌이 들어가겠죠 그냥 대충 쏘면 근데 저게 아픈가 도망가지 전혀 안 아플텐데 두메랑도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더 신기하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쓸만한 거 없나요 쓸만한 거 없나요 윤돌은 뭐 알아서 생존할 테니까 여깄다 찾았습니다 됐다 멀리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안 닿겠는데 됐고 됐고 넘버의 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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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이 아 위로 올려놓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짧아요 여기도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죠 윤돌이나 데리러 가죠 좀 앞줌 봐줄래? 안돼 안돼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대충 이쯤 세워놓고 이쯤이면 되겠죠 괜히 두 개나 했나 마저 부셨고 넘어가죠 어디죠 어디로 가야돼 2위인가 불안한데 해고 또 쳤다 잡았습니다 어... 몰이 울린 다 탔어 이런 이미 다 타버렸으니 볼 수 없네요 자 두번째 대포까지 대포까지 왔고요 자 뭐 대충 쏘면 맞겠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든 안 왔지 자석 어디 갔나요 어 저 아래부터 그걸로 떨어진건가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뭐래도 있는게 더 편하니 가져가야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링크가 앞서다 갑니다 조심조심해서 들고 가고 있고요 들고 가고 있고요 조심조심해서 치아가 좀 안좋긴 한데 안 들리네 안 들리네 운 돌 챙기랴 들고 가랴 다 온거 같으니 멈추어놓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또 쪘다 어 저기는 좀 너무 멀어서 안 닿네요 일단 내려놓고 잡아주고 고데이 샤프트가 하나 더 있어서 먹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약간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 뭐 조금씩 모질렀으니까 자 윤돌이 뭐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어디야 맞질 않아 맞았다 첫 번째 거 됐고 대충 이쯤 놓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너무 높아서 안 달 것 같은데 안 닿죠 이런 어 저 위에 하나 있네 박스는 많으니까 됐고요 일단 아래쪽 하나 더 놨는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뭐 이쯤에도 하나 또 사라지겠네요 이런 마지막인데 네 아이고 생각보다 높았나봐요 음 음 어 이제 좀 움직인다 이렇게 3개 이상 밖에 안 남았지 요거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지 포기하자 음 눈도를 불러서 올라갈게요 이거 부서지나? 안 부서지는 것 같은데 전기로 지쳐놓고 음 퐁 음 음 음 으 음 1마리 겨우 잡았습니다. 저 녀석이 철에 머들면 답이 없어서 죽었겠죠? 안 죽었네? 어디 갔어? 몰이 불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. 아래 떨어졌겠죠? 어쩔 수 없으니 이런 폭탄도 말을 안 듣네요. 맘이 너무 급했나? 자, 각도를 좀 보고 응? 왜 뒤에 있지? 뒤에서 못 맞췄나요? 뒤에서 안 맞추고 왔나보네요. 이런 맞힌 줄 알았는데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, 됐다 아까 이걸 못 봤구나 아닌데 본 것 같은데 뭐 저의 착각이겠죠? 정말 몬스타가 살아나진 않을 테니까 빨리 가자 폭탄을 세팅하고 돌려놓고 바로 쏠 수 있게 세팅했고요 윤돌만 오면 됩니다 가라 오 오, 끝났네요 오, 끝났네요 오, 끝났는데 우쌍도 데이터가 다 날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신수가 화산 속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, 패러 세일 안타나 그냥 뛰어내린 건가 페러 세일 페러 세일 타고 가겠죠? 화산인데 왜 안탈까요? 나문데 저거 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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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찍고 오 어메아 너는 가논이 가논이 외부 워프 워프 포인트 찍고 동선 비riminal va 둘 새내 oftentimes 꼭 steer femme 헤어가 삼 윈 와 커 Ş festa 감사합니다.